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줄자입니다. 2. 즉각자입니다. 3. 수평대입니다. 4. 도르래입니다. 2에서 3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2번 출고 준비는 다 끝났어요? 3번 지금 누가 샌딩 작업을 하고 있어요?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5번 원목 재단 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어요. 힘들었죠? 힘들었죠? 아닙니다. 선배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힘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재단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간도 다른 분들보다 오래 걸렸소. 걱정 마세요. 아까 보니까 아주 잘 되었던데요. 그리고 처음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익숙해지면 빨리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배울게요. 원곡 재단 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어요. 힘들었죠? 아닙니다. 선배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힘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재단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간도 다른 분들보다 오래 걸렸소. 걱정 마세요. 아까 보니까 아주 잘 되었던데요. 그리고 처음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익숙해지면 빨리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배울게요. 알겠습니다. 48과 EPS 토픽 듣기 1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2에서 3번 갈아요 2. 깎아요 3. 절단해요 4. 찍어내요 2에서 3번 2에서 3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밀링 작업을 해 본 적이 있어요? 1. 밀링 작업을 해본 적이 있어요? 3번. 손가락이 배였어요.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5번. 저는 공장에서 프레스 작업을 하고 있어요. 프레스 기계는 좀 위험하지만 작동하는 방법을 잘 알고 안전하게 사용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일할 때 딴 생각을 하거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요. 전에 저도 다친 적이 있는데요. 정말 한순간이었어요. 저는 공장에서 프레스 작업을 하고 있어요. 프레스 기계는 좀 위험하지만 작동하는 방법을 잘 알고 안전하게 사용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일할 때 딴 생각을 하거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요. 전에 저도 다친 적이 있는데요. 정말 한순간이었어요. 49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잘 듣고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떨어져서 다쳤어요. 1번 1번 2번 보안경을 썼어요. 3에서 4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잠깐만요 여기는 안전모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4번 어? 안전장갑을 안 꼈네요? 안전장갑을 안 끼면 손을 다칠 수 있어요.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왜 귀마개를 안 하셨어요? 시끄럽지 않아요? 시끄럽지만 귀마개를 하면 불편해서요. 그래도 여긴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귀마개를 꼭 해야 돼요. 그리고 작업장에는 먼지가 많으니까 마스크도 쓰는 게 좋아요. 아, 작업이 끝난 후에는 기계의 플러그도 빼서 정리해 놓으세요. 50과 EPS 토픽 듣기 1번 1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기계를 정비하고 있어요. 2에서 3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2번 미리 확인한 덕분에 다치지 않았어요. 3번 내일 뭐 할 거예요? 4에서 5번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수진 씨 수진 씨, 병원에는 웬일이에요? 건강검진이 있어서 왔어요. 민수 씨는요? 저는 검진 결과를 보러 왔어요. 5번 결과 잘 나왔어요? 제가 운동을 너무 안 해서요. 제가 운동을 너무 안 해서요. 운동을 골고루 섭취하라고 했어요. 그렇군요. 저도 건강에 신경을 못 써서 좀 걱정이 돼요. 수진 씨 수진 씨, 병원에는 웬일이에요? 건강검진이 있어서 왔어요. 민수 씨는요? 저는 검진 결과를 보러 왔어요. 그래요? 결과 잘 나왔어요? 제가 운동을 너무 안 해서요. 유산소 운동도 하고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라고 했어요. 그렇군요. 저도 건강에 신경을 못 써서 좀 걱정이 돼요. als요? 응?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